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오스펜라의 류경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사카에 왔는데요 오사카에서 맛집 탐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완전 완전 먹방 여행! 그럼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앗!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 소스를 뿌립니다 취향에 맞게 그리고 마요네즈 소스도 뿌립니다 그리고 이 가쓰오보시 이렇게 뿌리면 한입거리 타코야키 완성 맛있겠죠 여러분? 맛있겠지? 먹어봐 엄청 뜨거울거야 보이려나? 진짜 부드러워요 대박 이게 8가지 맛이 있는 타코야키인데 진철이 거는 지금 새우 들었어요 제 거는 뭐지? 일반 아니야? 그런가? 일반 맛인데? 근데 맛있어 다 보이려나? 난 여기를 잡을게 고기? 아 너가 고기 같은 거 들어있어? 어? 그 놈에? 뭔가 저 고기 들어있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 없어서 아 진짜? 그렇게 보여주면 보여? 고기가 들어있다 신기하다 오 이거 맛있어 음 괜찮다 문어 들어있는 것만 먹어보다가 그치? 진철이의 이상한 마요네즈 짜기 왜 이렇게 못 자냐고 도망했어 왜 끊기냐고 그렇게 일본 가기 전까지 마스터한다 뭐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건나무 만들었죠? 방송 욕심 있어 진철이 당연하지 여행 왔을 때만큼 방송 욕심 크다고 이거는 이 국물에다가 찍어서 아 진짜? 근데 안 찍어서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더 말랑말랑해요 여러분 이게 원래 국물에 찍어먹으라고 국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국물을 안 찍어먹는 게 더 맛있어가지고 국물 안 찍어먹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 같이 왔던 친구는 국물에 찍어먹는 게 더 맛있다고 했거든요 한번 찍어봤어? 응 다 먹었어 그냥 나는 그냥 타코야키처럼 먹는 게 맛있어 안에서 씹히는 문어가 진짜 꼬들꼬들하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면 저처럼 타코야키 소스랑 먹는 걸 더 좋아하고 그냥 진짜 플레인한데 고소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국물 찍어먹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뭐? 국물도 찍어먹고 소스도 뿌리나? 마지막은 부처리 원컷 둘 중 하나만 드세요 이상해요? 맛이 이도저도 아니야 아씨 막 다 실패 멍추미 준비한 단계 일단 밥먹고 сер구 먹어봐 먹어봐 어때? 진짜 부드럽다 그치 진짜 맛있지? 이거 1600원 밖에 안하는데 크기도 진짜 크고 완전 맛있어 여기 진짜 추천해요 진짜 대박 가격이 싸서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맞아맞아 이거 맛있어 사람이 많은데는 이유가 있나 봐 진짜로 줄 서서 먹더라구요 이거 되게 적당히 달고 그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빠삭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맛있어 안 그래도 맛있어 진짜로 약간 빵이랑 뻑뻑한 느낌 상상하시는 분들은 편견을 버리시는게 진짜 목랑섬이 엄청 또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 약간 슈크림.. 아니야 그냥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없는 맛이야 그치? 벌써 다 먹었어 진짜 빨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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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재밌게 찍고 싶어서 비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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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보면 모르세요 비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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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만 있어보이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인정하는 부분 이게 고기예요 위에 고기가 붙어있고 파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파가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뜨겁고 부드러워 고기의 느끼함 고기의 느끼함 고기의 느끼함 고기의 느끼함 고기의 느끼함 여러분 진짜 저희가 자리가 좀 협소해가지고 먹는 모습을 못 찍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여기는 진짜 현진 맛집입니다 최고예요 진짜 짱이에요 나 일본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진짜 제가 여기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정말 정말 만족하는 곳이니까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꼭 가세요 파이팅 파이팅이네 라면 하나 골르시고 첫 쇼 골르시고 파 파 파 파 1분 방문 자료 4분 4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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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 부스 소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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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시킨 것도 나왔어요 저는 고기랑 파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타먹을 수ூ 먹어볼까요? 찰물달게 자기가 시켜놓고 빠지고있어 안먹고도 파가 쭉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아아아 너무 맛있다 옆에서 시끄러워 지금 아침부터 라면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음 맛있다 매운맛 변호도 됐었을 것 같은데 아 맛있어 맛있어 이제 비밀 소스 비밀 매운 소스 그 맛이 나네요 세배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더 넣어줘도 될 것 같다 어 맵게 먹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한 맛은 난다 음 고기에요 고기 이게 비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제가 일본을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치란 라면은 처음이거든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특히 파 식감이 아주 좋고 난 빨고 진짜 좋은 것 같아 최고예요 여러분 일본 여행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와보실만 해요 진짜 나는 아쉬운 게 아침이 아니었다면 맥주랑 함께 먹었을 거야 아 그렇겠다 아침이랑 맥주와 함께 먹지 않고 물과 함께 먹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네요 여러분 진철이의 밥상이에요 밥도 시키고 김도 시키고 고기도 시키고 계란도 시키고 어 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괜찮아 어 정말 내한테 무슨 냄새가 좀 갖다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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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여기 오면 무조건 장어만 드세요 이거 장어 오셔서 대박 남자분들 많이 오셔야겠네 맛있겠죠? 찹쌀 경단이랑 녹차 이렇게는 처음 먹어봐 약간 이런 경단은 팥죽이랑만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약간 싱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떠서 먹어볼게요 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 거였어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진짜리의 첫 팥팥 시식입니다 진짜리의 첫 팥팥 시식입니다 설렌다 달겠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선 탈락 왜 탈락인데? 별로 안 달아? 딱히 달지가 않아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팥이랑 여기 있는 팥이랑 같이 떠서 먹어봐 뭔가 팥이 달아 보여 어때? 맛있어? 그치? 원래 같이 먹어야 돼 역시 시각은 맥주입니다 저희 또 철판 먹으러 와가지고 먹는 거를 이런 각도로 찍어야 될 거 같아요 어때요? 맛있어? 이번에도 합격입니까? 합격입니다 아주 좋아요 먹을까니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게 3종 믹스라서 이렇게 고기도 있고요 새우도 있어요 한 가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아삭한 양배추와 새우 그리고 면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 그냥 막 들어왔는데 맛있네요 그냥 막 들어왔는데 맛있네요 음 남겨먹을 때 싹싹 긁어먹네 가스오고씨가 움직입니다 가스오고씨가 움직입니다 음 진짜 어 담백하고 안 짜서 좋다 짜지 않아요 짜지 않고 담백하고 그리고 진짜 내용물에 튼실해 맞아 맞아 꽉 찼어 짱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오사카 먹방여행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사실 진짜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었지만 여행 기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네 다음에도 먹방여행을 찍는 걸로 하하하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게 보습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뵈요 안녕